특별기획 미국 나토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대규모 무기 우크라이나로 이동 중 바이든 우크라 파격 방문 심상치 않다 많은 시간을 들여 어렵게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장비 영상들도 준비했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은 진정한 애국자로 인정하겠습니다 며칠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키이유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를 방문한 최초의 사례로 역사적인 방문입니다 왜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격려 방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표현인 것이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입니다 즉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일반인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이 푸틴 자네는 지금 수렁에 빠졌네 이제 조용히 전쟁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게 계속 전쟁을 하겠다면 미국과 나토는 절대 물러설 수 없고 끝까지 지원할 것이니 잘 판단하시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푸틴에겐 직접적인 최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동안 전쟁 발발 1년이 넘는 시점에서 나토와 미국이 이제 장기 소모전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어 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은 내심 이렇게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토와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시에는 중국 이란 북한 등 반자유 진영 세력에 대한 오판 기회를 주게 되므로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지 못하게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각국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비춰졌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나토는 관련국들과 충분히 협의를 끝내고 미국을 필두로 어마어마한 물량의 전쟁 장비와 물자를 이미 수주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소송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국내 언론에도 자세히 보도되고 있지 않아 여러 외신을 수일간 조사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지금 미국을 시작으로 엄청난 물량의 전투 장비들이 인적국 이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투입되고 있으며 전투 장비 물량이 어림잡아 수천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착 항구나 물류기지, 이동 중인 철도 차량 행렬들이 마치 대규모 전쟁터로 가는 행렬로 보일 정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고 군사 원조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100억 달러 하나 약 13조 원 규모의 경제 지원 패키지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고안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으며 미국이 앞서 우크라이나에 460억 달러 하나 약 59조 6천억 원 규모의 군사,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다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열린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며 우크라이나는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150억 달러 하나 약 19조 4천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미국과 나토 등 서방 진영의 본격적인 지원은 러시아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결은 핵전쟁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시위를 시작하고 있으나 이런 협박과 공갈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의 특기인 것입니다 나토나 미국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 한 절대로 러시아는 핵을 사용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핵 보복이 아니더라도 전세계적 비판과 완전한 제재에 봉착할 것이며 러시아의 안보리 퇴출과 함께 강력한 유엔 제재에 봉착하게 돼서 거의 국가 멸망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은 꿈 깨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바이든의 지원 약속은 빈말이 아니며 이미 수주 전부터 우크라이나로 대규모 군사장비들이 투입되고 있는 영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수백 대의 장갑차가 리투아니아에 도착하여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약 100여 대의 전투 장갑 차량과 최대 40대의 기타 군용 차량이 리투아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군용 차량의 대부분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공급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600대의 미군 전투 차량이 유럽 모처에 도착하고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미국은 2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다양한 버전의 수백 대의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수십 대의 JLTV 차량, 59대의 브래들리 전투 차량, 90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53대의 지뢰방지 차량 및 350대의 고기동성 유틸리티 차량이 포함됩니다 또한 서방연합국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미국은 수백 발의 장거리 JLTV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습니다 장거리 JLTV 미사일은 하이마스에서 발사가 가능한 150km 삿거리 미사일로 기존 하이마스 70km 삿거리의 2배가 넘어 더 먼 거리에서 적 후방 깊숙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우크라이나가 계속 요구해왔던 미사일입니다 네 번째 영상입니다 에이브람스 탱크가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우크라이나 근처에서 실사격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량의 에이브람스 탱크를 새로 제작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기존 치작물자를 우선 공급한 건지 아님 폴란드 주둔분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비 세트에는 에이브람스 탱크, 브래들리 APC 곡사포 및 M1 공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군사지원 패키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총 14대의 챌린저2 주력 전차가 포함되며 약 30대의 AS90 자주포가 인도됩니다 영국은 이에 앞서 자국군 항공기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수송해서 영국 내에서 장비 숙달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도 AMX-10RC 경전차를 앞으로 두 달 안에 우크라이나로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폴란드는 수십 대의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 의회에서 F-16을 지원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안 하면 지원하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전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모종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우크라이나로 대규모 투입되고 있는 현지 상황을 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크라이나로 미국과 나토에 대규모 무기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로 하여금 진태양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계산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약소국에 대한 부당한 침략을 서고 민주 진영 국가들이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 다행입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지켜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러시아 푸틴은 전쟁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이유야 어쨌든 독재 정권에 저항해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철진한 공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진정한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